전혀 기억을 못하는구나, 딸을. 전생에 뭐 내 남자를 뺏거나 그런 건 아니죠?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당신이 뺏었죠. 우리 만난 적 있죠? 우리 둘만의 비밀. 기억 안 나? 안 늙은 거니? 특별한 분 맞죠. 저는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. 좋아하는 여자가 있니? 두 사람 다시 만나서는 안 돼요. 니 저주는 그 여자가 부러워. 지금은 저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. 가지실래요? 정말 내가 뺏어도 돼요? 그 사람 맞아. 세상에 태어나 있었어요. 절 좋아하지 말아주세요. 한국에는 왜 오신 겁니까? 청해라를 만나러요?